안녕하세요 로비입니다. 반갑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자기가 체중 감량을 하고 싶은데 정말로 칼로리를 줄이지 않아도 되는지 참 궁금하죠. 그리고 그 질문에서는 역시 기존의 칼로리 이론에 대한 사람들의 뿌리 깊은 믿음을 좀 느낄 수 있었습니다. 너무 이 믿음이 강하다 보니까 그래도 칼로리 줄여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진짜로 칼로리를 줄이지 않아도 되는지 혹은 체중 감량하려면 칼로리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이거는 스테이지별로 조금 다릅니다. 우리가 키토식을 초반에 하시는 거랑 키토식을 꾸준히 하신 다음에 나중에 적용하는 거랑 좀 다른데요. 먼저 첫 번째 단계에서는 키토식을 통해서 대사량을 올리는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지금 체중 감량을 오래 하셨었죠. 그분들이 많은 절식 다이어트를 통해서 대사량이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조금만 먹어도 금방금방 살이 찌는 그런 몸이 되신 분들이 되게 많습니다. 하지만 이제 키토제닉 다이어트를 통해서 되게 충분한 양의 음식을 섭취하실 수 있게 되셨는데요. 제가 3000칼로리 영상에서 한번 설명을 해드렸던 것처럼 우리 몸이 키토제닉 다이어트를 통해서 탄수화물을 충분히 줄이게 되면 몸 자체가 이화상태 그러니까 우리 몸에 있는 걸 분해하고 에너지로 사용하는 그런 상태가 됩니다. 한마디로 많이 먹어도 이게 다 살로 저장되는 상태가 아니라는 거예요. 충분히 많이 드셔도 됩니다. 다만 이때는 우리가 목적이 있어요. 이렇게 충분히 많이 먹음으로써 많은 영양소를 저장하고 우리 그동안 우리 몸에 결핍되어 있던 거를 보충하는 시간을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충하고 우리 몸에게 계속해서 신호를 주는 거예요. 아 너 지금 충분히 에너지를 사용해도 된다. 너 계속 저장할 필요 없어. 우리한테는 음식물이나 에너지가 충분해. 이런 사인을 계속 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첫 번째 단계예요. 대사량을 올리는 단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계는 바로 우리한테 부족했었던 미네랄과 영양소들을 채워주는 단계예요. 우리가 에너지가 있다고 해서 그 에너지를 다 사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을 사용되기 위해서 필요한 미네랄과 비타민 영양소들이 충분해야 되는데요. 그래서 키토식 초반에 부족해지는 여러 가지 영양소들과 전해질 그리고 비타민 B군이나 엘카르니즘처럼 지방대사에 도움이 되는 그런 영양소들을 충분히 채워주셔야 돼요. 이거는 기존에 제가 설명드렸었던 영양제를 영상을 통해서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첫 번째와 두 번째 에너지를 채워주고 영양소를 채워주는 이 두 가지 단계를 충분히 하시는 데까지 대략 한 3개월 정도가 걸립니다. 그러니까 이 3개월까지는 키토식을 통해서 본인의 살이 약간 증가하던 아니면 빠지던 상관없이 내 몸을 충분히 채워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자 이제 세 달이 지났다. 세 달이 지냈는데도 나에게 체중 감량에 대한 플랜이 조금 더 필요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분들에게는 이제 세 번째 단계를 소개를 드릴 텐데요. 바로 하루 기준 칼로리가 아니라 기간, 일주일 정도 되는 좀 긴 기간을 바탕으로 두고 이 칼로리 제한이라는 걸 접근해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칼로리를 일일 권장 섭취량의 기준에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내가 오늘 하루 동안 대략적으로 2100 칼로리 정도 활동을 했으니까 아 그럼 나는 그 이하로 먹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요. 이거를 우리가 이제 기간을 좀 길게 보자고요. 우리가 하루에 2500 칼로리씩 일주일을 먹었을 때 이 중에 하루를 우리가 단식을 해주게 되면 무길은 2500 칼로리를 먹고 하루는 0 칼로리가 가깝게 먹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평균적으로 우리가 한 2100에서 200 칼로리 정도 먹게 되겠죠. 그렇게 될 경우에는 우리 몸은 아 지금은 영양소가 충분한 기간 그리고 아 지금은 우리 몸이 지금 단식을 하거나 우리 몸을 비워내는 기간이라고 해서 명확하게 현재 상태를 인지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 몸이 필요한 영양소가 있을 때는 충분히 치워주고 그리고 우리가 단식을 통해서 자가 소멸이나 자가 포식을 할 때에는 충분히 비워내는 그런 기간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전 영상에서 항상 다른 단식법보다는 5대2 단식이 더 좋다라고 말씀드렸던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권장드리고 싶은 거는 체중 감량을 위해서 칼로리 제한이 조금은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관점을 하루의 칼로리에 국한돼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일주일 혹은 한 달 정도 되는 그런 장기간의 기간 플랜에서 내 칼로리를 얼마나 가져갈 거냐 이런 정도로 평균치로 생각해 주시는 게 훨씬 더 좋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방법은 단순히 체중 감량뿐만 아니라 너무 높게 형성된 혈당을 좀 조절하신다든지 아니면 본인의 그런 기분 상태나 컨디션들을 좀 재조정한다든지 이런 데에도 충분히 효과가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좀 접근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칼로리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몸에는 열량이 필요하고 우리 몸 속에 투입된 영양소가, 에너지가 얼마만큼의 열량을 낼 수 있는지는 산수 쪽으로 계산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그거에 빗대어서 우리가 2500 칼로리만큼 섭취를 했고 2700 칼로리만큼 소모를 했으니까 우리는 살이 빠질 거다 이런 단순한 공식으로 우리 몸이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그것보다는 우리가 얼마나 더 에너지를 사용하는 몸이 되었느냐 미화 상태 그리고 우리에게는 지금 에너지가 부족하냐 충분하냐라고 하는 그런 관점에서 우리 몸은 에너지를 더 사용할 건지 저장할 건지를 결정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 칼로리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해봤고요. 다음에 또 더 유익한 주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